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총선에서 용인정에 이번에 한참 말이 많았던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 용인정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전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2020년 총선의 용인정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선관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서 용인정에 출마했던 이탄희 후보하고 김번수 후보의 거소선상 투표 관외사전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조작된 거라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 냈냐. 제야 전문가 제야 전문가께서 중앙선관이 홈페이지 여러분들 방문해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만 2천 표 5만 2천 표의 사전 투표 자수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3만 9천 표고 선관위가 공짜로 1만 3천 표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탄희 후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느냐. 전산 조작은 사전 투표장을 3명이 방문할 때마다 이탄희 표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 그걸 합쳐가지고 4분의 4를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관내 사전 투표는 몇 표를 집어넣냐. 9902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 투표는 309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표에 비해서 몇 프로냐. 25%씩 있는 겁니다. 조작각 기준으로 25%. 각각 25%씩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1만 3천 표를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사전 투표를 얼마만큼 부풀렸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를 부풀린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6.58% 사전 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 인수 기준으로 19.89%인데 선관위가 6.58%를 더해가지고 26.46%나 가짜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 사전 투표를 19.89% 가짜 발표 사전 투표 26.46% 발표하고 실제 사이 6.58%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2016년 총선은 어땠냐. 2016년 총선에서는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특이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에는 2020년 총선 밑에는 2016년 총선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선거 기획에 따라서 얼마나 득표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득표수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한 장당 가짜를 한 장 집어넣을 건지 두 장당 가짜를 한 장 집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 가짜를 집어넣을 건지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이 가짜는 모두 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 이게 3입니다. 3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 방식인 겁니다. 조작값 33% 두 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4.15 총선입니다. 3장당 한 장 이게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을 집어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죠? 실제 사전투표라고 여러분들 발표 사전투표율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4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실제 사전투표율은 19.89% 그다음 발표 사전투표율은 26.39% 자동적으로 6.58% 정도 사전투표율이 부풀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사전투표자 수가 그대로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바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이 사람들의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조작했냐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냐 3장당 한 장을 집어넣냐 그다음 3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 표가 다 바꿔지게 되고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부터 여러분 제외국민투표 전부가 다 바뀌는 순식간에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뀐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니까 그러면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냐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죠. 가상 시나리오면 시험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에 김범수 후보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1만 3천 표를 이탄희 후보와 함께 꽂아주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나경훈 후보 대신에 이수진 후보한테 이런 만 한 3천 5백 표 정도를 쏘셔넣어 줬는데 어떻게 나경훈 후보가 이기겠냐 서울 거의 전역에서 여러분들 1만 표 내외로 쏘셔넣었기 때문에 용산구 하나 빼고 1천 표 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빼고 1만 표 집어넣었는데 국회의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1만 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그냥 집어넣어 주는데 누가 이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그게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용인정에서 1만 3천 표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미래통합당의 김범수 후보가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됐는데 그럼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얼마나 예상이 가능하죠. 예상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작감만 집어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전 투표율 뻥튀기 규모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4를 집어넣으면 3장당 1장을 여러분들 집어넣을 때 6.58% 정도의 사전 투표를 뻥튀기 하고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몇만 명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두 장당 한 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훨씬 더 큰 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4.15 투표를 정상적으로 다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딱 가하게 되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예상 득표 수를 다 여러분들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망을. 여러분 여기에서는 뭔가 아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두 장당 사전 투표자 한 장을 집어넣었을 때 조작가 기준으로 33% 여러분들 하게 되면 용인정에서 몇 표를 쑤셔넣을 수 있는 거 아니까 2만 2,201표를 쑤셔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현주 후보가 못 이기겠습니까 100%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정상값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런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를 뚱뚱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작된 상태니까. 여기 그래프는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을 때 이현주 후보한테 사전 투표자에 오는 두 사람당 가짜 투표자 한 장 이현주 후보한테 더해주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입니다. 그러면 2만 2,201표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100% 당선되죠. 100% 당선되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가 뚱뚱하게 나오죠.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용인정 추정치입니다.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4.15 총선 수준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 그렇게 되면 사전 투표를 6.58% 부풀리고 1만 3,610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이현주 후보한테 1만 3,610표를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놓은 당상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 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이현주 후보 함께 한 장을 집어넣어 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만 2,201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거의 33%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화끈하게 이겨야겠다. 사전 투표장에 한 사람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습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50%. 그러면 4만 7,974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승리하는 겁니다. 용인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이현주 후보가 출마하는 용인정 전망 4.15 총선 수준 조작 투표장을 방문하는 세 사람당 이현주 후보에게 한 장씩 가짜 투표지를 더해 주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 25%고 발표 사전 투표를 26.46 실제 사전 투표를 19.89 사전 투표를 부풀리기 6.58% 위조 투표지 13,610표를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못 이기겠습니까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수준 조작 사전 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더블당 후반께 넣어주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 33% 사전 투표를 부풀리기 9.61% 위조 투표지 투입 22,201표 22,000표를 여러분들 투입하는데 누가 여러분들 못 이기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조작 한 장당 사전 투표소에 한 명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이름 집어넣어주면 조작값 50% 발표 사전 투표를 부풀리기 18.41% 위조 투표지 47,974표 100%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그래프를 짜 가지고 그냥 4.15 총선의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복구한 다음에 그걸 기준값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가지고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 몇 표를 집어넣을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4.15 총선 정도 조작하면 13,610표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하게 되면 2만 2,201표 화끈하게 조작하게 이러면 한 장당 한 장 이러면 가짜 투표에 투입하게 되면 4만 7,974표가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모든 선거가 다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왜 전망이 가능합니까 위조 투표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망이 가능합니다 규칙을 사용해 이런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4.15 총선을 다 찾아내고 4.15 총선의 조작 상태를 다 찾아내고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다 복구가 가능한 것처럼 모든 전산 조작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전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2아 전문가의 작업 노트입니다 작업 노트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좌측에 있는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전망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값 2를 할 때는 가장 뚱뚱하고 3을 할 때는 조금 더 덜 뚱뚱하고 4를 하면 좀 더 많이 뚱뚱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 노트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작업 여러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시연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2도 넘어오고 3도 넘어오고 4도 넘어오면 이 값이 다 바뀝니다 이 값이 이 값은 안 바뀌는데 4월 10일 총선 결과 이 값들이 다 바뀐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다음번 다음 에서는 직접 여러분들 프로그램 짠 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난사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프로그램으로 가서 한번 시연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구나 여러분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선거 조작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몇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다 뭡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바보 청취로 만들어 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왼쪽이 4.15 총선을 복구한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 이게 기준값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얼마든지 해상할 수 있습니다 151석을 만들고 싶다 200석을 만들고 싶다 그냥 조작값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훔칠 건지 세 장당 한 장 훔칠 건지 네 장당 한 장 훔칠 건지 하면 여러분들 모든 숫자 데이터베이스가 다 바뀌고 토박토박토박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찬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